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또 이용하려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포일리 구치소 앞에 가서 머리풀고 석고 대주하라 벌써 당권 다툼과 대권 노름에 돌입한 여의도의 풍경은 불탄 보수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 까마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보수 우파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실망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든 인간 까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팔이 바퀴벌레형 정치인들로도 보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유한국당 전 대표인 홍준표 씨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2017년 11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거 기간 중에 말씀드렸다 복당하면 우리 당 의원들 총 서명을 모두 받아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를 국회 제출에 통과시키고 추진하려 한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눈으로 바라본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고약한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당권 욕심과 대권 노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실컷 이용한 다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전 후보는 홍준표가 되면 박근혜의 억울함이 없어진다 홍준표 정부가 탄생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하는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반년 후인 2017년 11월 3일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출당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 씨는 이듬해인 2019년 1월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로탄핵당, 도로국정농당, 도로침박당 등으로 회귀하게 방치하는 것은 당과 한국 보수 우파 세력의 죄를 짓는 일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월 3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국정원 댓글하고 세월호 그거로 탄핵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0년 4월 26일 오후 홍준표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거 기간 중에 말씀드렸다 복당하면 우리 당 의원들 총서명을 모두 받아 박근혜 대통령 석방 결의를 국회 제출에 통과시키고 추진하려 한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들먹이는 홍준표 씨 3년이 넘도록 총선까지 이용하고 국민을 배신했으면 그만 됐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더 잡고 있는 것은 무리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대권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며 4년 전부터 늘 해온 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해 국민을 속이는 일을 또 해도 된다는 계산 속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본 홍준표 씨 같은 사람은 국민들도 똑같이 실컷 이용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바로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아 분열 바퀴벌레형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입니다 홍준표 씨가 진정으로 차가운 감방에 있는 죄 없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면 당신에게 속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포일리 구치소 앞에 가서 머리 풀고 석고대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홍준표 씨는 이제 추태를 그만 부리고 사람답게 반성하고 그만 조용히 하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9일 우리공화당 대변인 최지민 이상입니다